미달이 너무 맛있지? 응 메롬도 맛있어? 응 맛있다 마이도 되게 맛있다 어 아빠 안녕하세요 어 그래 미달이 했구나 삼촌은? 국수 산다고 슈퍼 갔어 그래? 많이 먹어 응 미달이 맛있어? 맛있다 그랬잖아 정말? 야 얼른 맛있는데 한번 먹어볼까? 싫어 니거 다 먹고 왜 내거 먹을라 그래 야 한입만 싫어 한입만 싫다니까 에잇 야 야 왜그래 니가 내거 뺏어 먹었잖아 이 돼지야 뭐야 이래? 야 진짜 야 니가 뭐하는거야 왜그래 어? 왜그래 야 너희가 그랬잖아 니가 먼저 내거 뺏어 먹었잖아 야 아무리 그래도 있지 친구끼리 싸우고 그러면 어떻게 해 에잇 너 친구다리야 다시 너랑 안 놀아 어? 야 미달아 어? 아유 참 미달아 배고프지? 얼른 손 씻고 저 아이고 우리 공연님 어디야? 아 왜왜왜왜왜왜 우리 공연님 화났어? 내가 다시 의찬을 안 놓을거야 왜 왜 의찬이하고 싸웠니? 의찬이 나더를 드시라고 그러잖아 돼지? 그래 하대언니 먹자는데 돼지라잖아 어휴 괜찮아 괜찮아 친구들끼리 원래 그런 별명도 무채히 고르는거야 아빠도 어렸을때 친구들이 막 너구리라고 부르고 그랬었어 어 그럴 수 없어 나 걔랑은 다시 안 온거야 아유 친구들끼리 그러면 안되지 몰라 어휴 왜 나 아까 졸려 죽는줄 알았어 나도 홍교수님 진짜 너무 스매지 않냐? 맞어 아까 진수언니는 눈뜨고 자더라 진짜? 여기 재주 좋다 저기 혜교야 야 너 여기 웬일이야? 혜교야 시간 좀 있어 어우 없어 비켜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 어 뭔데 혜교야 우리 먼저 갈게 그래 내일 보자 어 아우 야 뭐야 혜교야 나 3일 후에 군대 간다 그래? 저기 너 3일 후면 나 보고싶어도 못볼거야 그래 그럼 잘 갔다와 몸조심하고 어 고마워 혜교야 그래서 하는 얘긴데 오늘 딱 하루만 나랑 보내줄 수 없겠니? 내 마지막 소원이야 어? 어휴 싫어 내가 니 애인이니 너 군대 간다고 같이 있어주게 혜교야 오늘 딱 하루만 나 이제 보고싶어도 못보잖아 어우 비켜 나 오늘 레오랑 약속 있단 말이야 혜교야 레오님 내일 만나도 되고 모레 만나도 되잖아 하지만 난 이제 안되잖아 어 이거 진짜 왜이래 좀 비켜봐 어떻게 사람 끝까지 짜증나게 만드니? 잘 갔다 오기나 해 아우 진짜 혜교야 혜교야 야 오혜교 야 너 뭐해? 미달이 거 뭐하고 있냐? 어 언니 이거 꽤 효과 있대 야 너 그거 알아? 아빠 대신에 내가 세미나 갈지도 모른다 뭐 그거 프랑스어 하는거 말이야? 어 엄마랑 나랑 같이 갈지도 몰라 어 그런게 어딨어 그럼 내가 대신 갈래 야 바보야 아빠 대신에 세미나 가는건데 니가 어떻게 가냐? 아이씨 그럼 엄마 대신 내가 가면 안될까? 어휴 말이 되는 소릴 해 혜교야 빨리 좀 와봐 예 아버님 저 군대 갑니다 저요 3일이면 군대 가는데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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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 저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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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 일어났구나 어 그래 정신 좀 들어 예 어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술이 너무 취해가지고 어 그래 너 저 군대 가기 전에 그 기분 내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래도 그 술 먹고 이렇게 땡깡부리고 그러면 안되지 예 저 그럼 가보겠습니다 어 아니야 아니야 왜 너 저 아침 먹고 회귀 얼굴 보고 그러고 가 아니요 저 실례가 많았습니다 그래 너 저 군대 생활 잘해 응 예 안녕히 계세요 뭐. 이틀만 있으며 군대 가 저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저 군대 갑니다! 야! 나 군대 가, 혜규야! 야! 혜규야, 혜규야! 야, 혜규야! 야, 오혜규! 오혜규! 너가 군대 나는데 만나주지도 않고 너가 그렇게 잘났냐? 잘났어? 야, 일어나! 빨리 일어나! 놔! 놔! 아버님! 내가요! 나 이틀 있으면 가는데 만나주지도 않고요! 저기 아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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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왜 자꾸 그러냐? 어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술이 너무 취해서 죄송합니다! 너 저 군대 가기 전에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너 자꾸 젊은 애가 와가지고 땡깡부리고 그러면 어떡해? 예,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너 저 오늘이 마지막 날이지? 너 오늘 술 마시지 말고 집에 일찍 들어가! 예, 저 친구만 잠깐만 하고 금방 들어가겠습니다! 그래, 그래! 저 군대 생활 잘하고 몸 건강하고! 예, 안녕히 계세요! 저기 어머님한테도 죄송하다고 전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래, 그래! 아니, 저놈, 저놈! 혜규야! 나 내일 군대 간다! 아버님! 저 내일이면 군대 갑니다! 아니, 이놈이! 군대 가요! 야, 거기 또 내가 왔어! 야, 나 내일이면 군대 간다! 어, 가! 누가 뭐래? 아버님, 얘 가요! 나 내일 군대 가는데 만나주지도 않고 야, 너 군대 가! 군대 가! 너 군대 가서 말투 받고! 말투 받고 나오지 마! 나오면 만약 나한테 안 받고 싶어! 아빠, 아빠! 안 가! 아빠, 아빠! 아, 나 내일이면 군대 가요! 야, 아빠! 아빠! 야, 아빠! 아, 아빠! 아, 아빠! 야, 공균이 어디 갔다 왔어? 아빠 혼자 심심했잖아! 어? 왜 그래? 우리 공균이 화났어? 나, 나 지금 의찬이 안 올 거야! 왜? 의찬이하고 싸웠어? 의찬이가 나 왔다고! 나... 어, 늦는 데다니! 아니, 목이 안 적어서 일찍 들어왔어. 간식 많이 먹었어? 아, 야, 말도 마라! 왜? 아, 영구 형님이! 아, 영구 형님! 영구 형님! 여보세요? 아, 김피대님! 예! 예? 아, 그래요? 아니요, 여기 아파트이긴 한데요. 아, 잠깐만요. 형! 아니... 너 왜 무서워? 아니, 그렇긴 한데 한 10만 원 줄 텐데. 야, 됐어! 꼴랑 10만 원 주고서 그거! 스텝 한 30명 왔다고 하면 발꼴랑 내면서 해가지고 내 친구 집에 왔었는데 그거 지우는데도 한 2주일... 2주일 더 혼란데? 뭐라고 그래? 육전히 구입한 상황이다! 할아버지 하하하하하